이곳은 어제에 대한 작별이자 새로운 내일의 시작입니다. 공항을 넘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며 모두의 미래를 앞당기는 한국공항공사의 새로운 웨이. 지금 당신의 Y에서 시작합니다. 공항을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는 없을까? 공항에서는 왜 항상 긴 줄을 서야만 하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변화를 넘어 생활을 혁신하는 초융합 시대. 스마트 기술을 통해 기다림을 줄이고 안전과 편의를 높이며 고객을 더욱 여유롭게 만드는 공항. 도심과 공항을 빠르게 이어주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집앞부터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로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공항. 한국공항공사는 첨단기술융합을 통해 미래 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합니다. 사실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안전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건 시스템이나 항로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찾고 싶은 공항, 고객의 안전을 위한 무사고, 무결점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정밀한 위치 측정, 정확한 항로 안내, 안전한 이착륙 유도는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는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신뢰하는 공항을 만듭니다.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공항만큼 편리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공항? 솔직히 인정. 대한민국을 연결하고 우리의 기술이 전세계 공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공항 인프라 확대를 넘어 세계문화유산인 마추피추, 갈라파고스, 루앙프라방의 관문공항 개발 사업으로 글로벌 하늘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기술력은 전세계 25개국으로 수출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으며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고 항공전문인력 교육 시스템까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AC,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대한민국 공항을 전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왜 동화 속에만 있는 걸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더 행복한 세상 한국공항공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넘어 함께 누리는 행복을 만듭니다. 더 나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내일을 위해 청장년층에게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를 지원해 희망과 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공항,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내일의 가치를 앞당기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미래를 위한 ESG 경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떠올린 Y의 한국공항공사는 열정과 도전으로 답합니다. 오늘의 공항을 넘어 내일의 공항으로 당신의 Y에서 새로운 웨이를 만듭니다. 공항, 새로운 시작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